이 다음 사건 준비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부부싸움을 한 끝에 화가 난다고 친딸을 잔혹하게 폭행을 하고 이것을 넘어서 성폭해까지 한 친아빠가 있습니다.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는데 팀장님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사실은 그 친딸을 부부싸움 끝에 대전지법에서 선고를 한 건데요. 부부싸움의 화풀이격으로 친딸을 폭력을 행사해서 상해를 입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자기 친딸입니다. 13세 미만의 친딸을 성폭행을 수차례 한 이런 범행인데 결국 법원에서는 징역 13년형을 초했거든요. 그런데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이 형태 13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아동을 성폭행할 때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심역형이거든요. 그런데 13년 정도만 아마 선고를 한 부분은 지금 사회자 기수도 궁금하실 거로 예상을 하는데 이 기소 이후에 53차례 반성문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사실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게 형을 감경받기 위한 악용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사실 또 가학적인 행태거든요. 어떤 분노 표출이라든가 어떤 화풀이를 성범죄로 자기 친딸의 어떤 근친 강간을 하는 이런 부분들로 표출이 됐는데 과연 13년 만에 13년 정도의 성의 선고가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문점이 드는 사건입니다. 네. 방금 그 형을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원에서 과연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지금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목소리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징역 13년이라는 사실은 좀 낮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형량이 낮아진 데 있어서는 반성문도 또 영향이 있었고요. 이 초등학생 딸이 탄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팀장님 과연 그 어린 학생이 정말로 친아빠가 풀려나기를 바라면서 탄원서를 섰을까요? 사장님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13세 미만 같은 경우는 인지능력도 떨어지지만 경제적인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물론 엄마가 있지만은 가장인 남편 또 아빠가 나한테 아버지나 아빠라는 말도 정말 표현하기가 싫지만 어쨌든 가족관계에 있어서 경제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엄마라든가 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어떤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가장이 계속 수감되어 있다고 했을 때는 그런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버지 쪽 친이척들이나 또 가족들이 딸을 종룡을 해가지고 아빠를 선처 탄원을 하도록 이렇게 작성시키는 얘기가 사실 많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게 진정으로 이루어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가 진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님께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제출한 처벌 불헌, 피해자가 참 가해자를 처벌을 약하게 해달라고 하는 선처 탄원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먹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사실 악용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피해자 측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종용에 따라서 탄원서를 내고 이것이 재판에 반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피해자 지원 등등을 강화해서 아예 좀 근본적인 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